한국인의 영어 두통 영어 두통 앤 타일러 타일러의 진짜 미국식 영어 오늘은 박은영님의 영어 두통 사연입니다 저는 별명이 KTX일 만큼 성격이 급한 편이에요 근데 우리 남편은 세워라 내워라 급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보 빨래 좀 개 이따가 옷 갈아입을 때 할게 지금 해 지금 이따가 한다니까 내 속도 돼 진짜 그럼 빨래는 내가 정리할 테니까 재활용 쓰레기 좀 버리고 와 이따가 슈퍼 갈 때 할게 지금 하라고 이따가 한다고 매번 당장 안하고 나중에 한다고 해서 결국 성질 급한 제가 다 하게 되네요 남편하고 저는 진짜 안 맞는 것 같아요 당신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소리치고 싶은데 이 표현 영어로는 어떻게 하나요? 9503번님이 타일러는 워낙 한국어 발음이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전화상으로는 한국 사람이라고 오해받을 것도 같은데 그런 적 있나요? 과연 어떨까요?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타일러 라아치 어서오세요 굿모닝 굿모닝 타일러 진짜 교포라고 오해받은 적 없어요? 네 많아요 타일러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우리 저번에 방송하다가 타일러가 갑자기 어 잠깐만 전화 좀 받을게요 하더니 거기서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 네 저 미국 사람입니다 아 네 맞아요 앞에 뭐라고 했는데 느낌이 알 것 같아서 아 제가 최근에 한국하고 코스타리카 기업들이 이제 무역하는 거 도와드릴 때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 이름 보고 그게 이제 코스타리카 이름이 아닌 것 같고 근데 말은 한국 사람처럼 하는데 상황이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아 미국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아니 코스타리카에 한국인데 무슨 미국 사람이 되게 약간 그런 상황이었군 근데 가끔씩 통화를 하다가 가장 좀 미안한 상황이 생기는 게 뭐냐면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뭘 주문하거나 공부를 볼 때 가끔 이제 이메일 주소나 이렇게 이름을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아 이메일 주소 좀 알려주시겠어요? 하는데 아 네 제가 그 외국인이라서요 좀 길어요 이렇게 T Y 이렇게 하나 다 해야 되는데 엄청 길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편할 줄 아셨는데 그게 이제 안 하게 되는 맞아 맞아 미국 사람 타일러와 함께 오늘 표현을 배워볼 텐데 당신하고 만드는 게 하나도 없어 Never match Never match We are never match We are never match 좀 어색한 것 같아요 Never match가 어색한 부분인데 뭐 예를 들어서 never match라는 게 그러면 절대 안 만든다는 쪽으로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같다 비슷하다 We are not same Same라는 말도 있지만 다른 말도 있어요 Alike We are not alike We are nothing alike We are nothing alike 하시면 그 방향으로 갔다가 좋은 답이 나오겠지만 제가 준비한 답은 아니고요 이 코너는 타일러의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타일러가 준비한 방향은요 We are like oil and water One more time please We are like oil and water 우리는 물과 기름입니다 네 맞아요 물과 기름이 절대 맞을 수가 없으니까 섞이지 않죠 섞이지 않죠 We are like oil and water 다른 사람이랑 너무 달라가지고 잘 안 맞는다 잘 통하지 않는다 이러면 We are like oil and water 만나면 일이 잘 안 되고 뭐 네 그런 무슨 문제 많이 생기고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We are like oil and water 그러면 타일러 우리는 오히려 너무 쿵짝이 잘 만들 때는 We are on the same page 이렇게 해도 돼요? We are on the same page We are on the same page 주로 의견이나 아하 이거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가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할까 어 이번엔 어떤 한 제품으로 내자 그래 나도 그게 좋은 생각이다 We are on the same page 같은 페이지 있으니까 그렇죠 의견이나 그런 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 건데 이 상황은 그 선천적으로 선천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B&A가 안 맞는 거야 느리고 빨리는 빠르고 맞아요 여행 가면 천천히 한 집에서 밥 먹고 오랜 듣고 싶은데 박물관 가야 되고 네네 We are like oil and water like 스펠링은요? like L-I-K-E 그리고 oil 스펠링은요? oil O-I-L O-I-L 아 이것도 발음이 오일이 아니라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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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타일러 오늘도 즐거웠어요 Bye Bye